원주혁신도시 내 산학연 클러스터용지 13개 필지의 분양이 모두 완료됐습니다. 이전 공공기관과의 연계성은 물론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더불어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기반시설까지 속속 들어서고 있어서 혁신도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을 더하고 있습니다. 조성식 기자입니다. 12개 공공기관이 자리를 잡은 원주혁신도시. LH가 임시로 사용하고 있던 마지막 클러스터 용지가 지난달 말 보험복지의료공단에 팔렸습니다. 이로써 13개 필지 11만 3천여 제곱미터 규모의 산학연 클러스터 분양이 모두 끝났습니다. 전국 10개의 혁신도시 가운데 경남에 이어 두 번째로 분양을 완료한 것입니다. 클러스터 부지에는 복합혁신센터와 지식산업센터, 종합병원과 업무시설, 실내 촬영장 등이 들어섭니다. 벌써 2개 부지는 입주를 마쳤고 다른 10곳도 공산화 설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모두가 가동이 된다고 하면 혁신도시 내 일자리 창출하고 원주와 넓게 보면 강원도 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혁신도시 내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기반 시설들도 하나둘 갖춰지고 있습니다. 올해 6월 유가종합지원센터에 이어 9월에는 로컬푸드 직매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또 미리내 도서관이 준공돼 내년 3월 개간을 준비하고 있고 수영장을 포함한 복합혁신센터도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혁신도시에 대한 성과 확산을 하기 위해서 부족한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으로서 이주율이라든가 문화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공간을 실제로 혁신도시 이전 기관 임직원들한테 마련해 주기 위해서 하지만 원주 혁신도시 내 상가 공실률은 지난해 12월 기준 58%이며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더 나빠졌습니다. 하나 남은 공동주택 용지에 대단지 아파트가 착공한 데 이어 클러스터 용지 분양까지 완료되면서 저조한 가족 동반 이주율과 혁신도시 상권 활성화에도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